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25만 9천원 올라주면서 2.9%, 사실상 3%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차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이유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현대차로 수급이 몰리게 되니까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현대차가 이제 정고점 29만 9천원, 30만원 위치에서 엄청나게 쭉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20만원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변동성 보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50BP 확정이 되고 또 연내에 두세 번 더 생길 거다. 더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뉴스와 함께 현대차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때요? 실적이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 역대 최고 영업이익 찍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이 상승을 자극하는 게 바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LFP 배터리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그룹이 함께 LFP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후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때문입니다. 지금 예상은 11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가 중국차, 전기차로 부과가 된다면 이 중국형 LFP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저가형이에요. 저가형 배터리인데 중국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이 또 한 번 집중을 받게 되면서 현대차 역시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실적이 더 최고가 갱신할 거라 기대가 되는 가운데 현대차, 삼성전자, 전기차 협력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전기차 협력 확대를 하겠다. 스마트폰 이상 큰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나 이런 얘기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 스마트 싱스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SDB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용어는 어렵죠. 용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이 현대차의 내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혹은 특정 플랫폼 계정 등으로 의해서 연결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로 프로그램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야말로 전기차가 여러 가지 기능을 더욱더 갖추게 된 그런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결국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KT의 최대 주주가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KT 역시 우리나라 국내 1위 통신업계이죠. 역시 이것 또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자율주행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현대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업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되지 않는 차로 나누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쪽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현대차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 패턴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패턴이고 결국에는 정고점 뚫고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구간에 정확히 거의 저점 잡아드렸죠. 이때 9월 9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은요. 오늘 이제 22만 9,500원 주가 위치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특히 이제 대형주인 현대차는요. 시장과 함께 같이 상승하게 될 거고 다음 주 금리 인하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함께 올라가게 될 거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런 중기적인 하락 추세는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매물의 언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2만 원대 가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5만 9,000원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때그때 큰 변동성은 반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 추세처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서 현대차에 대한 계속적인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타점 신호 무료 신청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010-554-3006으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매 타점 신호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청 주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특히나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 정도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년, 1년, 2년 계속적으로 신호가 나올 때마다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제가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 함께 함께 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안내 받아가시면서 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올라갈 때 다 올라와 놓고야 매수를 하고 다 떨어지고 나서야 밑에서 손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손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냉정하게 그리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런 고점이 왔을 때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런 수급 분석을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상승 추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팀이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